화이트월드 이거 뭐야 그래 이런거 아이디어 참신한거 요런걸 해줘야돼 화이트월드 어우 눈아퍼 뭐야 이거 밑에 빠지는거죠 아 뭐야 시력 감퇴되겠네 가시가 있어 다얀색이라 티가 안나네 유렁도 있고 어? 어디로 가는거지? 아 저 꽃먹고가자 아 뭐야 뭐야 몬스터들도 하얀색이라 루델님 감사합니다 백개로 팬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뿅뿅 휴미 휴미 띠용 흠 감사합니다 어어 아아 아아 밑에도 있는데 아 은근히 은근히 빡세 이거 어허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무섭당 톡 톡 톡 아아 아아 아이구 어어어 어어 어어 오구 아하 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흫흫 따뜻 여그 Ora 덕 아아 점프맨 여기 타도 되는건가? 밑에도 있었는데 뭐야 물속이야 아 뭐야 가시야 해파리 여기도 해파리가 뭐야 하얀색으로 만들었어 아니 직장이 뭐하는데야 이거 시력집첩하는데냐고 그 뭐죠 어렸을때 하는거 생명테스트하는거 그거같애 숫자 보는거 있잖아 침착하게 어머머머머 간단간단 아 뭐야 계속 쫓아오는데 뒤보면서 가야되나? 밑으로 밑으로 갈게 아아 천천히 오이 오이 오오오 조심조심 먹고 침착하게 밑으로 가자 밑으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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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밑으로 가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? 오 좋아요 하얀색깔 하얀색깔 색깔이 세계가 끝났다 칼라로 돌아왔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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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으로 오이 여기가 나아 어차피 결국에 가야됐어 그냥 동전 먹은거였어 어차피 가야됐다 답정론에 조심 해파리 조심 침착 침착 아하하 바로 이 느낌 그대로 좋습니다 여기가 문제야 얘 쫓아오거든 아 별 별 별 와봐 와봐 와보라고 장난하나 이거 오케이 먼것도 별먹었네 하얀세상에서 블랙세계로 갔다 굉장히 디자인감시성으로 굉장히 풍부한 그런 게임 저기 맵이었네요 다시 두번 다시는 별로 하고싶진 않아 눈이 아파가지고 무슨 출품 출품전에 낸 작품같애 눈이 아파가지고 두번째는 못할거같애 잘 만들긴 했는데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